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조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7월 넷째 주 주간 운세죠 주간 별자리로 보는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날짜를 본다면 7월 20일에서 7월 26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입니다 저희 타로 운세는 태양공으로 보는 타로 운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별들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주에는 특별한 어떤 각도를 이루거나 그거는 조금 약하고 없고 이번 주에 있는 일이 뭐냐면 신월이 있어요 7월 21일 날 개자리 28도에서 새벽에 2시 32분인데요 바로 연이어서 얘가 사자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드 타임이라고 해서 하나의 별자리에서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이드 타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신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가 달에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5시 16분까지가 보이드 타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달이 사자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신월이 이루어지고 보이드 타임이 3시간 있으니까 그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신월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별자리들이 세 개는 염소자리에 있죠 뭐가 있냐면 염소자리에 있는 게 토성하고 명왕성하고 목성이 지금 염소자리에 있고 반대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반대편에 화성이 거의 쌍둥이 자리랑 개자리가 거의 반대편이 되는데요 그게 금성이랑 수성이랑 태양이랑 그렇게 반대편에 딱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각도가 가장 긴장감을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이 태양하고 명왕성이 거의 좀 많이 마주보는 각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명왕성이라는 것은 때때로 금융적인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 관리라든지 주식에 관한 거라든지 금융 정책에 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좀 놀라운 그리고 요즘에는 크게 세계적인 정세에서 딱히 많이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어떤 경제적인 정세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각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7월 22일 날 이제 태양이 사자자리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비로소 정말로 이제 그때가 바로 대서가 됩니다 가장 더울 때를 해당하게 되는데 그것과 태양이 넘어가는 시기와 똑같이 해서 대서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태양이 사자자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태양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사자자리가 되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다라는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날이 7월 22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26일까지 이번 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성이 역행이 지난주보로 멈추었죠 11부로 멈추었기 때문에 지금 수성은 순행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다른 별들은 전부 다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일들이 약간은 진행도 더디되고 거기다가 역행하면서 반복되는 일들이 또한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염소자리에 지금 세계의 행성이 이거는 정말로 자주 잊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명왕성이랑 목성이랑 토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올해 내내 아마 그런 조금 큰 목성이랑 토성이랑 명왕성은 외행성이라고 해서 행성 중에서 그것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 사회현상적인 측면이 강한 행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행성들에 대한 이슈가 올해 내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행성들의 어떤 만나고 그리고 저런 각도를 보내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올해는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태풍이 만약에 오게 되면 조금 큰 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역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같이 행성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나 만약에 태풍이 어디서 온다고 예언이 되게 되면 조금 큰 사이즈의 어떤 태풍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그것을 신월 사실은 신월이나 우리가 신월이 지금 7월 21일에 있죠 신월이나 만월의 기점으로 보게 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월하고 만월 기점으로 태양과 달이 합쳐지거나 태양과 달이 마주보고 있거나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월과 만월 기점으로 그 전에 비가 오거나 그 전 그리고 바람이 부거나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모두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도 별에서 온 그대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의 집합체라고 인간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의 어떤 일들이 힘들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에너지를 가지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씩씩하게 다니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세를 당당히 하고 시선을 바로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어떤 자세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쓸쓸하게 보인다거나 힘이 없게 보인다거나 그거는 상학적으로 절대 좋은 자세나 태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좋은 소식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지만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당당한 태도로 우리 다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7월 20일에서 7월 26일까지 별자리별운쇠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양자리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도 카드를 조금 다른 종류의 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총은과 그 다음에 금전은과 직업은과 연애은과 건강은과 이번 주에 좋은 점과 이번 주에 주의할 점까지 두 장이 겹쳤어요 한 번씩 두 장이 겹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장을 다 놓아볼게요 양자리부터 제가 운세 말씀드릴게요 양자리분들은 이번 주에 총은으로 보게 되면 월드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약간 에너지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세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양자리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큰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월드카드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넷째 주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물이 양자리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자 텐소드입니다 그러면 끝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던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집이 팔리기를 기다린다면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것에 결론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이 이번 주에는 확실히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는 킹컵이거든요 그러면 컵을 들고 축하하는 모습을 갖고 크기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적인 그리고 상담에 좋은 언어나 말로 표현을 잘하는 그런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거기다가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에는 새로운 막대기가 주어지죠 어색 막대죠 예쁘죠 자 그래서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의 감정의 시작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성에 대한 호기심의 시작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에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는 내가 확인했다면 내가 그것을 확인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고 건강해지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강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런데 자 이번 주에 카드가 좋은 점의 카드가 파이브 컵이 뜯거든요 그러면은 파이브 컵이라는 거는 컵은 3개는 쓰러지고 2개는 남았다는 뜻의 카드가 됩니다 대체적 상처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나 감정적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긍정적인 아마 나중에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머뭇거림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받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딸려온 카드가 퀸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건강은에 같이 딸려 나왔기 때문에 우울함이라든지 요런 감정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월드 카드니까 자신이 목적을 이루으실 것 같은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 텐소드니까 금전적인 측면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기 표현을 잘 한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연애의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자 혹시나 이번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너무나 머뭇거림 망설임 드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운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초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의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은 우선은 컵이 많이 보여요 자 여기에 킹 펜타클도 나오고요 펜타클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은 카드가 이 카드가 뜯죠 드립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전문가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전문가에게 의뢰하다 그가 전문가이다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어떤 카드다 그래서 전문가와 연관이 있고 팀워크로 움직여서 돈을 벌 것이고 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카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컵이 7개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야 할 것도 많고 공상 망상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망설여지는 그런 카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실 분 같으면 투자를 이번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는 이번에 결정이 안 난다 그리고 받는 것도 이번에 결정이 안 난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황수자리 분들의 금전운은 생각과 그리고 약간 망설임이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은 컵 8번이에요 그러면은 컵 8번은 우리가 원래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보게 되면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한번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장이라든지 약간 이동과 관련이 있어요 휴가와도 약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카드고 예전에 갔던 장소를 가는 카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휴가를 갈 수 있는 거고 여행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운이 보인다 연애는 그가 능력자입니다 킹 펜타클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금전도 있으면서 상당히 멋진 남자를 의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로 그가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금전운이 좋다 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남자의 카드가 연애운에서 뜹니다 자 건강운은 나인 펜타클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이게 약간 약간은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감만 잘 다스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절약하고 뭔가 아끼고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황소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결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출보다는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투자는 안 됩니다 에이스 펜타클은 돈을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제안도 이번 주에는 썩 좋은 제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와 제안은 이번 주에는 물음표를 가지고 조금 보류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는 팀워크의 카드다 그리고 전문가의 카드다 그리고 금전운으로는 좋은 카드다 그리고 금전에서는 근데 투자나 여러 가지 판단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주에는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류를 하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출장을 가거나 옛날에 장소를 가거나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안주다 자 그리고 연애운은 능력자인 남자가 있다 건강은 울만 잘 다스리면 된다 좋은 점은 4개의 어떤 돈을 잘 지키고 이번 주에는 절약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 큰 제안들 큰 투자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카드 뽑을게요 상둥이 자리 분들의 초운과 금전운과 그리고 직업운과 연애운과 건강운과 좋은 점과 주의할 점 카드가 묘하게 불빛이 들어오니까 색깔이 샥샥샥샥 바뀌어요 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이번 주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고민이 좀 많아요 고민이 많다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는 여기는 칼 두 개만 나와 있는데 내면의 힘으로서 어느 게 바른 것일까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말 듣지 말고 내 내면에서 정말 이게 옳은 답이야 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 때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기를 생각이 드는 한 주일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는 나이트 소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쭉 밀고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계획했던 것을 금전적인 측면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완즈죠 그러면 이미 무르익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뭔가 정보라든지 공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이분은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남성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서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남자의 영향력 그리고 꽉 찬 자신의 능력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컵을 들고 오고 있죠 그러면은 남자가 와서 나에게 청혼을 하는 카드죠 이것은 제안을 하는 카드죠 그래서 연애운에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소승 딸에다가 남자가 와서 이렇게 뭔가 내미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양둥이 자리 분들은 긍정적인 연애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운은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드에 칼 사이에 의자가 둘러싸여 있죠 그러므로 해서 건강운에서는 답답함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조금 견뎌야 되는 다 묶여서 그래서 건강을 좀 주의하면서 답답함을 견뎌서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템프런스입니다 멀리서 오는 소식들나 내가 전하는 생각들 그리고 SNS에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먼 곳과 나누는 대화들이 긍정적일 것이므로 사람들과 같이 통신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은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다투고 내지는 경쟁하고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우선은 길을 막으세요 자 길을 막으시고 멀리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 주에 고민이 있는데 주변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서 오는 것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상둥이 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주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래서 내면에서 똑똑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카드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결론이 난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꽉 찬 그대의 어떤 꽉 찬 어떤 꽉 찬 어떤 뭔가 경험이라든 지식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누군가 와서 사랑의 잔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여성과 여성이 답답함을 느끼는 건강운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어떤 소식 SNS 활동 그런 것은 긍정적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뭔가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이번에는 주변 사람 말을 많이 듣는 것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상둥이 자리 여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둥이 자리 다음에 개자리 운세 들어갈 거예요 개자리 운세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의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 그리고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 그리고 을이 시작됩니다 됐어요? 자 계단의 분들의 총운으로 보면 이거 쓰리 펜타클이에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역량을 빛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팀워크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역량을 보여준다가 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세 명이서 움직인다 같이 간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계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습니다 이것은 금전을 의미합니다 왜? 삼각이 만들어졌으므로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썬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면에 금전은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어떤 결론이 나는 투자도 괜찮고 뭔가 또 증권도 괜찮을 수도 있고 금전과 관련되면서 다 긍정적인 운을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투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는데 저것도 한번 해볼까 약간 다른 일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저울질을 하거나 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연애는 누군가가 쓰리완즈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남자분께서 여자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마음 다 생각해 보고 내키시면 소식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그가 아마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건강은 걱정 마시고 열심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투완즈죠 투 펜타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 마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 막대기를 다 짊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내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 책임 말고 나눌 수 있으면 조금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초문으로 보면 개자리 분들은 어쨌든 좋아요 왜냐하면 팀워크로 다 같이 셋이서 뭔가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전문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전은 좋고 그리고 직업운은 두 가지의 약간 가정을 하게 되고 연애는 그분이 어쩌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건강운은 괜찮으시고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기다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카드가 조금 도톰해가지고 자꾸 흘러요 자, 사자자리 분들 은색 뽑을게요 자,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건강운과 이번 주에 좋은 전과 이번 주에 주의할 전까지 자,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보면 세븐컵이 듣죠 그러면은 일곱 개의 컵을 쳐다보면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곱 개를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많은 한 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게 더 나에게 좋은 건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냥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게 꽃이 좋을까 하트가 좋을까 아니면은 이 달이 좋은 걸까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이번 주에 결정하지 않아도 좋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펜타클 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사전사리 분들은 이번 주에 금전적인 성과물은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돈이 있는 어떤 남성분의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운에서도 나인 펜타클 자, 직업운에서 나인 펜타클이 나온 거는 금전적인 거는 걱정이 없는 한 주예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은 한적합니다 좀 바쁘지는 않고 약간 한적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금전운이 된다 그래서 한적하면서 좀 조용한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결정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성이 칼을 들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귄다, 헤어진다 아니면은 결혼한다 이렇게 가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서 뭔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건강후는 이게 예전에 뭔가 알던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전에 알던 질환, 질병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 아파서 조금 찜찜한 분들 계시면은 검진을 좀 똑똑하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적이면 호흡기 질환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는 근데 국내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어떤 질환이 있으면 검사해야 되고 찝찝한 게 있으면 조금 검사가 필요한 그런 카드가 건강원에서는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 내가 집착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서 감정을 실어서 고민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너무 빛의 속도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뭡니까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대로 해야지 이게 어쩌면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게 어쩌면은 잘못, 어쩌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물음표를 가지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산사리 분들의 총원으로 봤을 때는 7K컵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한 주다 그래서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능력자의 남자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이면은 금전은 문제가 안 되는 약간 한적한 그런 직업운이고요 트러블도 없어요 약간 편안해요 자,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칼이 떠서 결정이 있다 건강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내가 사랑하여서 애정하라 이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어쩌면은 내가 판단한 것이 이게 아니고 요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산사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가 되죠 요게 카드가 두꺼워가지고요 자, 우리 천여자리 분들 이번 주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 천여자리 분들 총운과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그 다음에 자, 자꾸 또 뽑던 것만 뽑아요 어, 대수카드 뽑았어요 자, 천여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천여자리 분들은 공작에 돈이 8개가 있는 나인 펜타클이 떴어요 자, 그러면 8개의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9개의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적이면 크게 염려가 없어요 없는데 조금 한적하다 외롭다,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체크해보는 그런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건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한적하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달이 떠 있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요거는 뒤에 칼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이 카드는 도둑놈을 조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어쩌면은 내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것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어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면에서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내 것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야금야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면서 또 뭔가 보충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그런 금전운입니다 자, 투자 이런 거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 받으려 하는 거 문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카드는 태양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뭐냐면 태양 카드니까 밝고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밝으며 나의 꽉 찬 능력을 의미하며 그리고 남성의 어떤 능력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남성의 권이 꽉 찬 나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연애는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연애는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해서 연애적인 측면을 약간 뭔가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줄일 것 같아 자, 이 카드는 어쩌면은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싸워서 싸워서 떠나갈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감정적인 대화를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천자리 분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활달하지 못함이에요 내가 컵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이 세계의 생각에다가 컵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은 조금 활달함을 내가 내 스스로 활력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가슴 아픔 약간의 상처가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번 주에 끝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라색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끝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카드예요 완전히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천자리 분들은 어쨌든 나인 펜타클이라는 것은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적하면서 정말로 삶이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주인데 끝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태양이 뜨면서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연애는 좀 돌아보는 그리고 그와 혹시 다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도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활력을 가지자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상처가 그에게 그 말들이, 그의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끝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개자리 분들의 이번 주 주간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칭자리가 되죠 자, 전칭자리를 초운과 숨어있는 걸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건강운과 좋은 전과 주의할 전까지 자, 구석에서 뽑았는데도 비슷한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전칭자리 분들 훈쇄 해석 들어갈게요 소드 3가 나왔어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소드거든요 자, 그러면 에이스 소드는 뭡니까 어떤 결정이 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결정이 나서 뭔가 결론이 나게 되면 의미하는 카드다 그래서 긍정,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확고하게 뭔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런 카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이 나서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뭡니까 아...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 취직한다 이런 것도 되죠 자, 입사한다 아니면 합격한다 돈이 나온다 이런 것 등등 확실하게 뭔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헤어진다 만난다 이런 것 등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빛의 속도로 뭐가 부악 날라오죠 그러면은 소식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투자에 관한 소식이다 그래서 빠르게 오는 소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데 이거는 긍정, 부정을 떠나서 소식에 관한 것이 이번 주에 온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근데 좋은 것은 이것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템펜타클 돈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의 성취가 있는 안주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주에 직업적인 금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우먼입니다 행맨이 아니고 행우먼이 그녀가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네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요 자, 행우먼입니다 그녀가 생각이 많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자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죠 그녀가 많이 좋아해 왔어요 계속 좋아해 왔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고요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이게 왠지 술잔같이 보여요 그래서 술, 과음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심장에 칼꼽힌 게 긍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는 또 긍정이라 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아픈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장에 칼꼽힌 것이 긍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가 기다림이 부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확실히 끝을 내자 경상도 말로 확실히 뭔가 매듭을 지으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아프더라도 아프더라도 확실하게 끝을 내고 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연애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뭘 확실하게 끝내는 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뭔가 확실히 끝내는 거고 금전에 대한 소식이 있는 거고 자, 직업적인 금전의 면에서 성취가 있는 거고 그녀가 엄청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음주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칼 맞았어요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그게 긍정이고 이번에 미적미적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전생자리 분들 우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우세 또 제가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정갈자리 분들 정갈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근데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에 메이저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한 주입니다 우선은 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성이 달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문 카드는 대체적으로 밤이고 어둡고 형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달이 투영된 것으로 봐서 비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둡고 비밀이고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밑에 또한 경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두려운 뭔가 미심쩍은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달빛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한 주다 약간은 어둡거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킹펜타클은 금전적인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제안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뭔가 완성을 보이거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어떤 금전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자의 힘이죠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꽉 찬 여성의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 그리고 정보 그리고 자신의 상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나이트 완주죠 자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성의 에너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좋아해서 달려오는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가 포함된 카드다 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체리어트 열심히 움직이는 하늘을 날아가죠 이 카드는 그래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번에는 생각한 대로 쭉 밀고 나와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좋고 여기저기 움직여봐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전진하고 달리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카드다 이번에 부정적인 카드는 너무 힘쓰지 마세요 자 스트랭스죠 그래서 내가 체력적으로 조금 챙기고 갈 필요가 있다 건강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처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문 카드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펼쳐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좋아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도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중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애운은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연애운이가 되고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 없고 이번 주에는 두려움을 무릅쓰면서 열심히 하자 거기에 너무나 힘든 거는 힘든 거는 힘든 거는 하지 말자 너무나 힘든 거 너무나 내가 좀 벅차고 너무 힘든 것들은 조금 미루고 그 다음 주로 미루고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전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별자리는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 분들 운세 또 뽑아볼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여기에 초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건강운과 좋은 정관 자 주의할 점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아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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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수자리 분들 훈쇄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10컵이죠 그러면은 컵 10개가 떠서 감정으로 꽉 찬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수자리 분들 이번주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행복한 감정의 잔을 나누는 그런 어떤 한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다 이번주에 그렇게 되고 완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여사장님 어쨌든 여자와 관련되면서 뷰티 아름다움과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의 수어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업적인 면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카드예요 자 근데 칼이 머리 위로 막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카드죠 그래서 정신적인 면을 잘 조율을 잘해서 움직이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프린세스 소드죠 그러면은 연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주에 연애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주에 하는 판단은 어쩌면 정확하지 않다 연애에 대한 판단은 의심 내지는 이를 꺼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확한 거 아니니까 자 다음주로 보류하세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어쨌든 연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상이 많이 드는 한 주다 자 건강은 텐스워드는 아픈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수술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서 뭔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주에는 쓰리컵입니다 그래서 3명의 여자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담수하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갑자기 하는 투자의 제안들 그런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여자죠 여자가 하는 갑자기 어떤 제안들 뭐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문으로 보면 텐컵은 주변의 사람들과 감정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하고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 여성과 관련이 있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은 썩 좋은 게 아니다 자 건강은 회복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감정적인 나눔이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갑자기 뭔가 하는 이벤트성 그것은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문세 참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그리고 좋은 점과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염소자리 분들 우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의 이번 주 초문에는 데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데빌 카드는 뭔가에 꼽힌 거죠 자 그리고 쉽게 묶여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러이러 하리라 생각한 것이 그게 이상하게 잘 진전이 안 되고 묶여있는 상황을 의미하게 돼요 데빌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에 묶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황에 묶인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관계성에 얽힌 것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빌은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염소자리 분들은 뭔가에 묶인 듯이 있어야 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빨갛고 일 되어있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이트컵이니까 제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한 주다 제안 이거 이거 어떻겠노 이렇게 얘기하는 한 주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아직 안 한다 보시면 되고 긍정적인 검토만 해보자라는 의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나이트스워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한 주로 보여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그렇게 내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핑크색이죠 분홍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핑크가 싹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트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에는 긍정적인 한 주다 그래서 하트 속에 컵이 딱 들어있죠 좋죠 이 데빌이 묶길란가 그죠 연애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있죠 나인완즈죠 그러면은 이 카드는 어떠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열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우리가 몸을 좋게 몸을 좋게 하는 것들 그걸 챙기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긍정적인 것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뭘 사거나 돈에 지출을 하거나 그런 건 부정이에요 그거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꼽혀서 사는 것들 있죠 그게 나중에는 필요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적인 너무나 돈을 많이 쓰는 행위는 안 되고 그리고 그녀가 너무나 돈을 많이 추구하는 그녀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묶여간다는 의미가 강한 한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남성의 어떤 금전적이면은 남성의 제한 어떤 제한이 있는 한주가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연애 좋습니다요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챙기시면서 몸을 챙기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염소자리 분들 이번 주 은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물병자리 분들 또 은색 제가 한번 또 뽑아 볼게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초은 자 그 다음에 금전은 그 다음에 연애은 아 직업은 그 다음에 연애은 건강은 좋은 점 주의할 점까지 아이고 신소드가 눈에 딱 들어오더만 아이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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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은으로 보게 되면 퀸소드죠 그럼 여성의 어떤 결정력과 관련이 있다 이번 주에 여성이 냉정한 여성의 칼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좌우가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란색 초록색 분위기가 강하죠 이거는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고 공기 사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칼을 탁 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판단 냉정한 판단 언어적인 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금전은 이번 주 물병자리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주의해야 되고 모두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어쨌든 지출은 안 되시고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적인 면에서는 퀸 펜타클이죠 그러면 여성이 금전에 대한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을 달을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 금전에 대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주로 보여요 지급적인 면에서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기존 것에 그대로 밀고 나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는 어떤 직업 운영이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된다면 다른 거 말고 기존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야 해요 여기 데비를 묶여서 못 풀린다는 뜻이에요 왠지 섹시하지 않아요 그저 카드가 자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는 어떤 연애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다이어트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 염소자리 구독자분 중에서 열 열 구독자분 중에서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자 그러면 신체 기존을 잘 생각하셔서 섭취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이 가는 것이 좋다 혼자 가면 안 된다 팀워크로 가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제외는 안 된다 지금 제외 좋은 거 아니다 제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외하고 싶으나 그거는 제외하면 안 된다 태양과 달이 여기 같이 있네요 그래서 제외는 이번 주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퀸소우드 여성의 판단력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금전은 안 좋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과 약간 관련이 있고요 연애는 못 헤어진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기존을 생각하셔서 드실 것은 조금 드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측면은 같이 가는 거 부정적인 측면 제외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총과 자 그리고 금전은과 직업은과 연애은과 건강은과 좋은 정과 주의하셔야죠 까지 제가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제가 뽑았습니다 카드가 좋은데요 너무 지문이 많이 남아요 자 이번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붉어요 다 좋은 겁니다 이게 색깔이 짜잔 진짜 다 붉었네요 이건 바랍게 나왔네요 자 이거는 붉은 빛의 기색이 강하기 때문에 운이 괜찮다 이번 주에 이렇게 보여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키넌즈죠 그러면은 여성의 어떤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도력과 관련이 있고 교육과도 관련이 있고 그녀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색깔이 다 붉은 빛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여성분들은 나의 소신대로 이번 주에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교육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 운세서를 봤을 때 식스컵이니까 누군가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건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제한을 잘 검토해보자 이번 주에 대체적으로는 제한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잘 검토해보는 어떤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건 긍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시스펜타클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느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거다 그래서 그대에게 가치 있는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해요 여성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번 카드는 지금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피스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사랑의 설레임이 있는 그런 한 주처럼 보여요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리고 건강운은 좋아요 세븐 완즈이기 때문에 건강운 나쁘지 않는데 아마 일이 많고 이번 주 좀 바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하는 것들 그런 거 보충해 가면서 이번 주 임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 잘 잘 될 거예요 썬이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양다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양쪽을 보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은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여성이 소신을 가지고 쭉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제안을 검토해보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같이 판단을 해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자 연애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보충해 가면서 밝게 임하면 양다리 긁치지 말고 임하게 되면 이번 주에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 같다 물고기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7월 20일에서 7월 26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말씀드렸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타로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한 주 더위 조심하시고 자 목이 물리는 것도 조심하시고 어쨌든 또 여름이니까 물도 좀 조심하시고 자 활기차고 건강한 안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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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